여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라보고 있을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박상규 님 채널A 취재에 따르면 다소 불만 섞인 시선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복잡하겠죠. 당연히 현재로서는 이 부담이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에서 공통된 말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걱정하실 부분. 국민들의 눈높이. 이 국민들이 누구냐. 중도 무당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말하는 거예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대구 3선입니다. 20여 분간 비공개 차담을 하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도권 의원들은 생각이 다른데 대구를 중심으로 TK의 여론은 또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서 1cm만 더 나오면 부딪힌다. 야당의 특검 요구와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불만이 있다고 채널A 취재 내용을 밝혔는데.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론조사에 보면 총선의 정권 견제론과 여당 지지율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바뀌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에 여당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고 과연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위기감이 지금 증폭되고 있거든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을 바이든 대통령이 나무에 새겨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선물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원폭 투하를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아이스하키에서 치는 그 팩이 내 눈앞에서 멈춰 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결단하는 자리다. 이거를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향은 뭐냐. 이걸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대통령께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다. 이런 여론이 지금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대통령 본인의 고민도 있고. 측근, 고위 관계자들로 지칭되는 이 측근들의 고민도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씩 결을 달리하면서 수도권 의원들과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고 있잖아요. 총선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 특히 한 비대위원장이 이 저점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을 놓고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직접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 출마자로 소개를 했는데. 이현정 위원님. 전략 공천 논란이 여기서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것은 분명히 경쟁자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원칙을 잡은 것들이 시스템으로 공천하겠다. 그래서 공천 기준을 바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포을 같은 경우는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이분은 지난 선거에서도 정청래 의원하고 다뤄서 그때 패배를 했는데. 문제를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후보를 발표하다 보니까 사전 조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저렇게 발표를 하고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소개를 하니까. 마치 이게 지금 공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 되니까. 만약 저렇게 되면 전 공천 지역구에서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 갈등이라는 게 이게 매 선거 때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비롯된 거거든요. 나중에는 오히려 공천 다툼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이게 오히려 상대방이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저는 정치를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지역에 누가 있는지 누가 지금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판단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섣불리 발표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원희룡 전 장관이 미리 이제 윤영선 후보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조치도 여기 없다 보니까 김성동 지금 당협위원장은 예전 김수환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그동안 해왔는데 서륙전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저렇게 공천하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니냐 다른 지역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리꽂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공정성 문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어떤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좀 당뇌가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이어서 또 여기에서도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보면 뒤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도 이것도 용산 오더 아니냐 또 이런 오해. 그래서 이게 오해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불편한 여러 이슈들로 고민이 많은 대통령이 언짢아했다라는 게 취재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지금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역대 어느 선거에도 있었어요. 다만 왼손이 하는 일을 뭐 여기서 성경 얘기를 인용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좀 부드럽고 전략적이면서 말 그대로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도 절차와 룰이 좀 무시되면 아까 김성동 전 후보 얘기를 했지만 수십 년간 여기서 대선도 지원하고 지방선거도 치러냈고 나도 또 이번에 뭔가 상당히 열심히 해서 한번 정청래 의원하고 승부를 보려 하는데 사전에 양해 한마디 없이 손을 번쩍 치켜들고 힘을 주고 이러면 김 후보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죠. 같이 그 지역에서 고생해온 그런 관계자들에게도 어깨가 좀 힘이 빠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좀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이 좀 더 잘하겠다. 그러니까 정치를 처음 해보잖아요. 거칠 수 있고 좀 분위기상 여러 가지로 좀 여의도 문법 사투리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더 잘하겠다. 내가 더 잘하겠다 사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빠른 인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지역 말고도 지금 전략 공천 때문에 들썩이는 지역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절차와 룰, 프로세스를 좀 중시해서 전략 공천을 좀 더 스텔스기처럼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주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정 위원님,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소통은 잘 되고 있겠죠? 지금까지 아직 공식 회동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윤 대통령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아무래도 혹시 아바타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들을 좀 저는 회피해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주 만나면 또 이게 바로 그냥 지금 사실은 한동훈 체제가 들어선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용산과 어떤 국민의힘 관계 자체가 너무 수직적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자주 회동을 한다고 하면 이건 뭐 더 바뀌어진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만나왔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윤 대통령은 나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지만 원칙은 뭐냐 하면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원칙만큼은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려고 나간 사람들이 대략 한 4, 5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이거 뭐 또 용산에서 공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원칙. 그건 뭐냐 하면 공정한 룰에 따르는 원칙. 이것만 지켜달라라는 게 저는 아마 대통령실 뜻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마포울 김경률 회계사의 문제는 거기에 어긋났던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게 비롯되면 지금 전국에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다 이제 대통령실에 내려왔다 그러고 또 현지 의원들이 나오고 뭐 지금 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천을 만약에 당해서 했는데 오 이거는 지금 내리꽂은 공천 아니냐. 나 그러면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되면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장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들을 분명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도 불편한 기색을 내세운 거예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짓하면 이거 공천에 큰일 난다. 아마 이런 경고성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천에 있어서요. 중진들에게 적용되는 감점 원칙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의원이 감점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불이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중진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물갈이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어느 지역이 주로 있겠습니까? PK나 TK 아니겠어요? 그럼 그곳에 3선 이상 중진들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TK, PK 지역은 사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곳에 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을 이선우퇴하거나 아니면 다른 험지로 출마하게 하고 그곳에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또는 검찰 출신들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파닥이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실제 PK나 TK 지역에 있는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그분들은 지역에서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신당으로 옮겨서 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를 통해서 공천된 사람들이 정말로 중립적이고 아니면 공정하게 된 사람이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또 검찰에서 나온 분들이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경력 가지고 그 경력으로 출마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TK, PK에 다 포진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공천을 공정하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공관위도 잘 확인하고 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공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로 당선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에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박성규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어요. 특정인들을 한 번씩 거론을 했는데 보시면 권성동 의원은 원조, 윤핵관 얘기는 나왔지만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인데 지역구가 강원도, 강릉이잖아요. 또 윤상현 의원은 인천의 미초리니까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인천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세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이고 또 김태호 의원은 총리급의 중진인데다가 PK, 특히 경남 서부지역 선거를 이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으로서는 이분들을 만약에 아까 나온 그래픽에 따르면 최대 40%까지도 감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40% 감점이란 페널티를 떠안고 오늘 아시안게임 우리 한국도 축구하는데 모래주머니 한 4개 달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런 의원들을 배제하고 했을 경우 누가 이익을 보겠느냐. 해당 지역에서 어부지리가 생길 수 있다. 이 어부지리가 무소속 출마자가 나오고 본인들이 만약에 커트오프가 될 것 같으면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나서 경쟁력의 위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지만 무조건 저 룰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가 손해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고민이 있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예외 인정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외를 또 인정하면 예외의 폭이 문제가 돼요. 저 세 사람은 뭐 예외를 인정받고 나는 뭐 같은 3선, 4선인데 저 예외 없이 적용받아야 되느냐. 자, 총선이 그만큼 복잡한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